와우 저는 먼저 어린이집에 갈거에요 좀 이따 만나요 하아 눈부셔 아빠가 오늘 오늘 어린이집에 일찍 데려갈게 오늘 아빠가 리듬체조라고 그거 등록해놨거든 오늘 한번 해보고 예주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면 계속 한번 해보려고 되게 재밌는거네 근데 친구도 간다 예주 같이 네 시야 같이 갈거야 같이 갈거야 좀 이따 갔네요 예주 안녕 잘 갔다와 응 빠이빠이 빠이빠이 어 사람이 엄청 많다 3시부터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 응 이거 처음 먹어보잖아 이거 안먹지않아 안먹어? 어때 맛이? 안먹어봤어 맛이 어때? 안돼 안돼 열었으니까 다 먹어야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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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오오 이리 와 여보 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늘 한거는 리듬채주라 그래 알아요 어떻게 알아? 아까 전에 얘기해줬다 아까 나 비 맞았어 비 맞았다고? 어 눈이다 어 눈이네 우와 눈 오네 눈 온다 눈 눈 온다 눈 자 이리와 나 눈이다 눈이야 눈 눈아 애도 재밌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집에서 어떤거 했는지 아빠 알려줄 수 있어? 집에 가서 노 왜? 어? 좀 알려줘 아빠랑 아빠는 안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아빠랑 알려줄거야? 아빠랑 진짜 머리 오늘 리듬채주 할 때 아빠가 들어가서 이렇게 예전에 하는것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못들어게 하고 한 3개월 뒤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아직 배우는 단계여서 오늘 뭐 배웠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? 리듬채주는 과연 어떤건가요? 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발 포인 하고 포인이요?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어 발에는 딱 붙고 응 어 이렇게 해서 응 어 공이 이렇게 하면은 응 샥 하고 머리 위로 잡아 잡아 자가하고 어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어 공이 어 여기 여기에서 공을 하고 어 던진 다음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거가 너무 어려웠어 아 그랬어? 그리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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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해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건데 나 너무 어려웠었어 그 다음에 새것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살게 동작을 살짝 잡은건데 그것도 어려웠고 아 그믄 아니 아직이야 아니요 밟고잉? 하고 그렇게 하는거 제일 싫었어 그냥 되셨어? 데뷔데구데구데구데구데구데 썩! 넣는거를 되게 쉬웠어 으음 그렇구나 잘하고 넣는거 아니죠? 아 진짜 괜찮아 이제 그만해줘도 돼 애기? 그러면은 귀여워 그래서 오늘 재밌었어요?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